. 아무 때나 가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? 맞습니다. 황금사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. 붙어.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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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. 여기 앉을까? 오케이. 아니 그런데 타이밍을 너무 잘 잡은 것 같은데요?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막 앉기 시작했어 우리가 약간 애매한 아침 시간 때 와가지고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았네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되게 질서정연하게 너무 싫어 이건 손으로 먹네 아니 손 안 먹어도 돼요 오 좋다 좋다 와우 털이 아주 듬뿍듬뿍 그냥 오 빵이다 빵빵빵빵 받을 때 두 손 두 손 두 손 어 두 손으로 최대한 리스트를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 뜨거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야 볼이 신기하게 나온다 오 신기하다 이거 유튜브야 그 자동차 도로그림이었잖아 우와 우와 으에에에에